저희 팀은 있어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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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его야 되요. 다들 늘어. 원님의 하다 는 거야 하다 는 거야. 깜짝 놀랐어요. 아니야. 두 명도 안 돼 두 명도. 저희는 여기서 끝내야 하니까. 여기서 끝내줘. 나이스 나이스. 야 김종국 어디냐. 안 되잖아 안 되잖아. 형 야 조심해. 아직 안 죽었어요 빨리. 아아! 아아! 레시 엣스! 맞다! 맞다! 안 돼! 한 명 자 힘이 되니까. 진짜 힘들어. 대리 배야 지금. 아아! 사고를 이용해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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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cym i 아아! 아아! 야아! 아아! 아아! 왜 그러지?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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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! 아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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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. 오오오오오오오. 우리 여전히 한번 해. 아 좀 아 좀 아 좀 좀 좀 좀 좀 이건 완벽한 기억을 해 진짜 이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 막 본래 그냥 할래 잡히면 줍는다 아주 형사자 실력이 형편없구만 넌 내가 꼭 잡고 만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너네 무슨 증거 갖고 들이대는 거야 뭐야 내가 지금 만들어 올 거야 알았어 야 김상경 밥은 먹고 다니냐 빨리 잡아 네? 이거 어딨어? 이거? 잡았을 때 있었는데 가만 안 놔둬 진짜 우리를 믿어 질석질 잡아라 오늘 보여주겠어 우리가 주인공 믹상은 아닌 분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거 봐 이렇게 범력이 너뿐이네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혜전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미술교육전문 CNC 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폴딩전문기업 매직스폴딩도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보령제약 겔포스엠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